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제의 윤정도입니다. 자, 불타는 금요일. 오늘 뭐 엄청난 시세가 나온 종목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빵빵 터져졌고요. 오래간만에 자동차 주도를 움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해석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요.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 오래간만에 빵긋빵긋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거기에 로봇 관련주. 오늘은 뭐 탄력적인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고점 대비해서 또 미끄러진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흐름도 있었죠. 이럴 때일수록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지수는 강하게 날아가는데 4종목만 못 움직인다. 그럴 때 내동매매하지 마시고요. 한 템폰만 쉬어가서 옥석 가리기 완벽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장 월요일부터 시뻘건 불기둥 여러분들 계좌 속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불기둥 종목 전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잠시부터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규모의 소규모라고 표현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시장 영향을 준 적은 제한적이에요. 어찌됐든 유럽 증시를 말씀드리려다가 다시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유럽 증시 지난 22년 3월 달에 변동률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서 가장 먼저 4상 최대치 고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 니키지수 34년 만에 형성됐던 그 고점을 또다시 뛰어넘고 추가적으로 10%에 달하는 상승.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한다면 유럽은 3400, 일본은 3600포인트 이상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못 가고 있는 거 그런 부분을 미국 쪽의 영향으로 치부하거나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요. 그런 말씀 못 하시죠. 왜요? 다우지수가 4상 최대치 고점을 연일 넘기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냥 4상 최대치를 넘기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방송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나 빠졌어요. 엔비디아가 2%나 빠졌어요. 신고깔을 하고 있어요, 지금. S&P500 지수는 2%만 돌리면 됩니다. 자, 결론은요. 지표부터 쭉 놓고 볼 텐데 지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 소매 판매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되겠습니까? 소매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소매 판매가 급격히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야, 이거 경기가 둔화되는 거야? 혹은 경기가 침체되는 거야? 그런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주 예쁘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주 예쁘게. 그래프로 딱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일시적으로 소매 판매가 엄청 증가하면서 CPI, PPI가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갔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CPI, PPI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져 있을 때 미국 시장이 조종을 받았냐. 무슨 소리예요. 2022년까지 폭발적인 시세. 2022년 1월까지. 사상 최대 신고가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금리를 급격히 인상시키면서 물가를 잡아줬죠. 잘 생각해 보세요. 금리라는 것을 아무렇게나 움직임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년 기준에 연말까지 금리를 일부 낮출 수 있다. 그 전망치의 기준에서는 경기가 둔화되면 낮출 수 있다라는 거지 금리를 낮춘다는 표현에 의해서 시장에 랠리가 나온다. 그게 아니죠. 지금 2000년대 가장 높은 금리. 2006년 6월 5.25보다 더 높은 5.5의 금리. 그 금리를 더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멈추겠다. 그런데 지표가 이렇게 좋아요. 어떻게요? 이 앞전에 형성돼 있던 수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그런데 어떤 게 중요해요? 금리가 고점에 있는데 금리가 고점에 있다는 것은 소비를 잡아주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주고 너무 많이 깔려있는 유동성을 흡수해주면서 그 과열적인 분위기를 잡아놓겠다는 건데 여전히 지표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경제 지표가. 그렇게 되면서 소비가 위축되지 않고 이건 정상적인 범위에 둔화잖아요. 위축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다. 경기가 무지하게 좋다. 금리는 이렇게 되면은 우와 연말까지도 다음 해 연말 내년 연말까지도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다. 정확히 따져서 생각하셔야 돼요. 정확히 따져서 안 내릴 수도 있다. 그게 가장 긍정적인 해답입니다. 금리를 안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계속 호강세여야만 시장도 날아가죠.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를 한다면 금리를 낮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1, 3, 5번 있죠. 1, 3, 5번 홀수. 그게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예요. 2, 4는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 부양을 해야 되는 시점. 코로나19 때문에 금리를 부양하는 시점.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 시점. 시장은 붕괴되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2000년대 중반에, 2000년 초반부터 말씀드리면 2004년, 2004년, 이 금리.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시기예요. 1번. 폭발적인 시세. 그리고 2006년 6월에 마지막 금리 올린 거를요.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립니다. 1년 3개월 만에 내려요. 왜 내려요? 그렇죠. 미국의 서브프라임.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프라임. 1금융권 80%, R2의 2금융권 10% 수준. 3금융권인 서브프라임. 그 서브프라임에서 골목 터진 거죠.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줘서. 그것이 2007년 초반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7년 9월에 도저히 안 되겠다. 금리를 낮춰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붕괴라니까. 2007년 9월에 금리 낮추고요. 2007년 10월에 시장 고점 찍고요. 그리고 나서 내리폭락한 거예요. 내리. 내리 그냥. 그러면서 2008년도 1, 4분기에 미국의 5대 아이비 중에서 베어천스가 먼저 망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신 리먼브로스 사태는 리먼브로스 4위예요. 4위 리먼브로스도 망하고. 3위 메를린치가 벤코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되고. 그리고 금리, 제로 금리까지 내렸잖아요. 그 전에 금리는요. 1%였어요. 언제? 9.11 테로 때. 가장 저점 금리가 1%. 그런데 그 금리도 깨고 내려가서 제로 금리에서 그것도 안 돼서 양쪽 하나. 헤리콥터에서 돈 뿌린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된 다음에 시장이 바닥을 찍은 거예요. 어디 가서 함부로. 저는 99% 금리 얘기 나오면 내년에 금리 인하는데 와 금리인다는 얘기 가지고 오늘 2차전지 날아갖고 대박 났어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겹쳐진 거일 뿐이죠. 그리고 금리 인하의 내용이 아니라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려도 되겠구나의 안도렐리. 이 정도 금리면 역대적으로 가장 높은 금리이긴 합니다만 경기가 좋아, 지표가 좋아. 견딜 수 있어.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이 금리를 못 견디는 업체들이 하나 둘 나오고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는 순간 금리를 어떻게 한다? 낮춘다. 낮추는 순간 어떻게 된다? 시장은 정점을 찍고 조정을 받는다. 그게 일반적인 금융학 논리입니다. 오늘 들으셨으니까 선물 드린 거예요. 왜? 윤정도 시왕 방송을 앞으로 당분간 못 보실 수도 있으니. 지금 한 번 들으시고 금리에 대해서는 평생 잊어버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 하는 순간 우와 금리를 올리는구나.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이야 대박이구나. 금리 올리는 시기는 항상 올라왔어요. 시장이. 두 번째로요. 금리를 낮춘다? 내년 1, 4분기에 낮춘다?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야? 그럼 큰일 나. 시장은 정점을 찍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머지 부분 빠르게 보겠습니다. 다우지스의 경우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 이전부터 걱정 마세요. 콧방귀 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유럽과 일본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지표가 매우 좋습니다. 왜 얘가 신고가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기준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가 2.68% 빠졌어요. 큰일 났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1% 빠졌어요. 갖고 나서 아무런 문제 없다고 그 이전에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사상 최대치 고증을 넘깁니다. S&P 500 지수가 미국의 500개의 뭐예요? 우량주를 모아놓은 지수잖아요. 그 S&P 500 지수도 이제는 최고점 대비 2% 눌림목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얼마예요? 그러면 3,200포인트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이격을 줄이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차 전진만 날아가니까 이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이야! 테슬라가 폭등 나오고 미국의 전기차 폭등 나오고 이야! 그런데 미국의 지금 재고가, 자동차 재고가 두 배 가까이 든다면서요, 평상시 대비. 안 팔려서. 고가인데다가 지금 정부의 자금 지원을 안 해주니까 정부가. 각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19 핑계대고 또 탄소 배출권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이런 내용들 때문에 보조금을 줬던 법은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판매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 둔화되고 있죠. 테슬라의 흐름. 오늘 같은 날은 우와! 테슬라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테슬라의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에는 테슬라랑 2차 전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테슬라와 2차 전지는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결론적으로 테슬라의 기준은 여전히 39% 빠져 있습니다. 시가총액 7위로 다행히 회기긴 됐어요. 8위까지 밀렸었죠. 올해 들어서 5위까지 올라왔었단 말이야, 시가총액이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8위로 밀렸다가 7위로 올라섰긴 했습니다만 전체 추위 추세는 아직도 약합니다. 아직도 약해. 이에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75% 빠지고 반등 나왔다가 여전히 고점 대비 밀려있는데 이 흐름 대비해서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1위, 애플은요. 애플, 애플, 애플. 온 디바이스 AI. 우리한테 관련이 있는 걸 보셔야 되잖아요. 거기다 PCB. 거기에 대해서 사상 최대 신고가 랠리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테슬라는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책적인 수혜를 벗어났기 때문에 한 발짝 뒤에서 관망으로 보자, 이거예요. 거기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미국의 시가총액 최상위 10위 안에서 20위, 30위까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 바닥 대비해서도 또 지난해 9월 말, 10월 대비해서도 또 사상 최대치 고점, 이게 언제요? 나스닥의 경우는 21년 11월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 됩니다. 그리고 다우지수와 S&P500 지수는 22년 1월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 돼요. 어찌됐든 그 고점 대비 68% 밀렸어요. 테슬라랑 비슷하게. 그러고 나서 347% 돌리고 이 고점 대비해서도 46% 수준. 시장의 주도력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주도력은 누가 엔비디아가 갖고 있다. IT가 갖고 있다. 반도체가 갖고 있다. HBM이 갖고 있다. 이 날 하루에 오른 상승률에 대한 기준 시가총액 천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2.5배 정도 수준에 달할 때 하루에 26%, 29%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그 추위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시장 상황을 놓고 보실 때 누구를 가장 기준으로 놓고 보세요? 그렇죠. IT죠. 1위부터 6위까지가 IT, IT, IT 관련된. 1위 누구예요? 애플, 온 디바이스, AI. 2위 누구예요? MS, 클라우드 사업 부분. 3위, 알파벳. 역시 클라우드 사업 부분. 4위, 아마존. 역시 서버, 챗봇. 5위, 엔비디아. 6위, 메타. 마찬가지로 전부 지금 AI, AI, AI. 결론적으로 AI를 보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아직 추세 강화가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테슬라를 보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십시오. 결론은 국내 증시의 흐름이 이 이격을 줄일 수 있다. 최근 들어서 하루에 얼마요? 삼성전자 50위 신고가 뚫고 하이닉스 14만 원 금요일 날 찍어주는 이 상황 속에 하루에 시장이 1% 수준의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2,600 다음 주 초반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지수는 금방 올라갑니다. 그 지수의 이격 줄이면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쪽 종목을 보셔야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같은 날 현대, 기아 이걸로 끄실까? LG화학은 2차전지에 연동된 것으로만 끄실까요? 실적이 우리나라 영업이익 25년까지 계속 영업이익 5위 전후 수준에 놓여져 있는 LG화학이. 옥석 가리기 잘하십시오. 옥석 가리기 잘하세요. 이야, 드디어 오늘 와 대박이다. 어떤 거요. 맨날 강조드린 거 있잖아요. 어떤 거. 현대차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순매수 3위라고 그랬는데 하이닉스와 함께 외국인 기관 쌍끄리 1위, 하이닉스 2위, 현대차 3위, 기아. 이제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삼성전자가 확 태어나올 거예요. 왜?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가 4%에 가깝고 기관 매도는 0.3% 수준이에요. 그거 뭐 일주일이면 다 기간도 매수위로 전환될 수 있어. 그러면 외국인 기관 쌍끄리 1위, 삼성전자 2위, 하이닉스 3위, 현대차 4위, 기아. 우와, 삼성전기도 있어. 이야, 오늘 약 오르지만 한미반도체 오늘 1.5%를 눌렸잖아요. 그런데 한미반도체도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발가락까지 해야 되나? 20위 안에 들어오는 순매수의 최강자입니다. 그러니까 IT와 자동차,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그쪽부터 보십시오. 그리고 이 방송 화면은 꼭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야. 녹화 방송 꼭 확인하셔서 다시 들으시고 지금의 반도체 관련된 업황이 어떤 식으로 확장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했어요? 최근에 AMD가 주가가 9% 폭등 나오고 추가 폭등 나오고 이 알파벳하고 협업해가지고 엔비디아 따돌리려고 H100보다 더 좋은 IM200X를 막 발표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거기에도 똑같이 HPM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급해야 됩니다. 그들과의 싸움에 공급처가 늘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호재지.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이 더 들어오고 신고가를 내주는 거예요.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대비 이제 10% 남았습니다. 이 흐름,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려고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방송 보는 것 같아. 막 그냥 상한가 가는 종목 주세요. 안 된다고 삑삑삑.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심으로써 삼성전자 34%의 수익, 올해. 하이닉스 올해 얼마? 90%가 넘는 수익이 나와요. 올해, 올해. 90% 넘는 수익. 2차전지 포스코 그룹주들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 검사 한번 해볼까요? 올해 들어서 하이닉스만 갖고 계셨어도 따블 계좌인데 진짜 여러분들 계좌 속에 하이닉스가 있어서 따블 슉이 나고 있는지. 내일 장입니다. 내일 장 열려, 안 열리지. 토요일 날 좀 쉬시고, 일요일 날 쉬시고. 일요일 날 21시에. 일요일 날 21시에. 어떻게 해요? 온라인상에서, 방송에서 못다는 이야기, 온라인 교육 받으시고 이런 신고가 종목, 11월 6일부터 해드렸어요. 그때부터 해서 벌써 10% 이상. 그리고 현대차, LG와 두산 노보틱스, 따블를 나버렸죠. HPSP, 오늘 굉장히 많이 고점 대비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만 그 추위 추세 강합니다. 이런 종목분들로 여러분들 계좌, 불기둥으로 시뻘겋게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잠시 후에 시장의 이슈 부분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순환성 종목 장세의 기준으로도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옥석 가리기는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원래는요, 윤정규가요. 안 갖고 나오잖아요. K-바이오,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과연 연속성이 있을까, 이슈로 국한될까? 이걸 꼭 따져보는데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일단 수급 범위가 뒷받침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지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좋고 하이닉스가 신고가로 막 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의 범위, 일부의 비중에서는 이런 종목군들도 볼 수 있다. 지금 HLB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부분에 루닛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의 변동성이 확장돼 있는데 이왕이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모시라고 했잖아요. 루닛 마찬가지고 HLB 5조 이상짜리 종목에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2019년도에 HLB가 시가총액 장중의 1위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코스닥에서.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데요. 대주주 지분은 10%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대주주가 물량을 다 팔아버렸을까? 아니. 어마어마한 전환사체를 발행해서 전환사체 행사를 하다 보니까 희석이 돼버려. 그럼 그 전환사체 누가나 받아갔을까? 우리 좀 주지. 그렇죠? 전환사체 발행하고 나중에 보면 헐값에 행사하고 주가 들어올리면 거기서 다 차익 실현하고 굉장히 모순된 이런 구조를 좀 바꿔주면 하는 바람인데 바뀌겠죠. 선진시장화 되니까. 결론적으로 HLB는요. 여러 이슈가 있어요. 거래소 이전 상장 부분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이슈 범위가 터져주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막 100만 주 이상 지금 하루에 1% 수준 그 수급이 외국인과 기간 쌍 끓이로 막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공매도에 대한 숏 커버링, 숏 스키즈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어떤 해석, 어떤 내용이 됐든 거래를 터뜨리고 거래대금 취상에 올라오고 움직임이 나온다? 우리는 바로바로 나와 그냥. HLB입니다. 3만 9,800원입니다. 이거 얼마 왔어요? 4만 7천 원? 4만 7천 원인가? 하여간에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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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 16% 그리고 어제 기준에서도 얼마예요? 원래 3만 6천 원이에요. 저거는 윤정도가 캡처한 시간이고 3만 6천 원에 또 오늘 기준에 또 4만 1천 원 4만 3천 원대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럼 3만 6천 원에서 7천 원. 왜 그걸 잘 모르고 계세요? 다른 거는 뭐 날짜까지 하고 다 알더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틀 연속 급등인데 저평가 상태인 종목은 아니란 말이죠. 앞으로 이슈는 있지만 이 거래대금이 유지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 기준에 매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당일 기준에 들여다봤더니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강력히 들어오고 양복이다. 그럼 따라 붙는 거지.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들어올지는 모르잖아요. 들어올지 나갈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종목은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 또 매집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 진짜 짧은 매매의 기준으로만 본다. 이슈 범위만 점검해 드린 거예요. 두 번째 기준에서는요. IRA 부분에 있어서 첨단 제조 생산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 이런 내용의 어느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의 흐름이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 좀 강세를 많이 띄웠죠. 그런데 아쉬운 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한 40만 주 이상 매수 들어오다가 오후장에 그 매수가 둔화돼 버렸어요. 손박김인지 차익실현인지. 그렇게 되면서 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이외의 종목군들도 검색에 뜨고 그리고 변동성의 확장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변동성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처하시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한 발짝 뒤에서 보셔야 돼요. 황금 내 바닥 준다. 월복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막 뚫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펀드멘터리 뒷받침될 때의 기준이에요. 하나솔루션도 석유화학 분야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태양광에 지금 계속 쏟아보고 있죠. 수년 동안에. 그런데 결국은 결과물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2차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의 정책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나와줘서 진짜 막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도 어마어마한 실적 개선, 연단위의 흑재전화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펀드멘터리 외적인 요인, 어떤 거예요?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냐. 장학형의 기준에 다음 주의 기준에서도 이러한 주봉상의 거래대금이 터질 수 있겠느냐. 그게 터져야만 이러한 양봉의 크기가 계속 나와요. 윗고리가 달렸다는 건 일단 차익 시험이 나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일봉의 기준에서도 이 거래가 터지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하나솔루션 최소 거래량 얼마? 천만 주식 터져야 돼요. 쉽지 않겠죠. 확인하고 대처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는 거야? 말 내는 거야? 이런 정도 얘기했잖아. 무살 종목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순환성의 이슈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한 발짝 조금만 뒤에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거래대금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뭐예요? 그냥 얘는 무조건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성장성에 대해서 내년에 얼마 간다 그런 내용은 내년에 얼마 갈 줄 누가 어떻게 알아요. 펀드멘탈적인 부분이 현대처처럼 저평가해서 실질적인 실적 대비 15조의 영업이익 대비 30조 원대에 녹여있는 종목? 아니 영업이익이 15조가 나오는데 시가 총액이 35조야. 그거 엄청나게 저평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메이저의 수급이 있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장성만이 부각이 되는 가운데 코스피 200시 수세 특례 상장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부각되는 내용이 이거예요. 유통 물량이 16%뿐이 없어요. 기간도 사야 되고 외국인도 사야 되는데 유통 물량이 16%뿐이 없기 때문에 이거 폭증 나올 거예요. 그게 일부 옹호론자들의 얘기인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카카오페이 지금 고점 대비 60%, 70%, 80%까지 밀렸었잖아요. 그 카카오페이의 유통 물량이요.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이 90%에 달합니다. 그리고 기간들 지분 빼면 실 유통 물량을 시장에서 3에서 7%뿐이 안 봐요. 상한가가 가볍게도 가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고점 대비 밀려내려오죠. 펀드멘탈적인 부분이 더 강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기술적으로 보자. 그래서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이렇게 다 잡아놨는데요. 내일장 기준, 그러니까 월요일장 기준에 이 종목을 설정을 안 해놓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투자 경고 조치가 이제 막 해제가 됐어요. 그리고 투자 주의가 하루, 금요일 날 지정됐는데 문제는요. 월요일부터 해서 변동성이 확장되면 재차 투자 경고가 진입이 될 수 있어요. 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조치 들어갈 정도로 변동성이 너무 확장돼 있다. 개별 매매는 가능하지만 방송에서 이거 끝내줍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은요. 하루에 천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져줘야 돼요. 그 천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져주면서 거래대금 얼마요? 1조 5천억에서 2조가 유지돼야 신고가를 냅니다. 이거는 분봉이에요. 10분봉. 이걸 만약에 10분봉이라는 걸 가려놓으면 1조 월봉도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요. 어떻게? 거래가 수반되어야만 움직임이 나왔다. 거래가 둔화되는 순간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은 목표 주가를 14만 원을 잡아드렸어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다시 갭이 나오고 돌파 갭이 형성됐습니다. 18만 원의 목표 주가 설정을 해드려요. 대신에 개별 매매 기준을 보십시오. 그럼 결론은요. 2차 전지 섹터에서는 LG화학의 기준을 반쪽짜리 양극재의 업체 플러스 실질적인 석유화 업종의 기준으로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쭉 넘겨버릴 거예요. 실질적으로 테슬라와 똑같이 올라간 거는 저 당시 시가총액 7위에서 3위로 올라온 저점에서부터 350% 올라온 시가총액 7위에서 3위 LG화학이 이 당시에 밧데리 3, 4가 똑같은 흐름.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350에서 얼마요? 500%.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는 IRA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보호 예수 물량 풀리고 유동 비율이 높아지면서 MSCI 지수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랠리의 흐름이 나왔던 거예요. 아시겠죠? 오히려 이 당시에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비엠 못 갔어요. 그런데 매매도 안 해본 사람들이 와 대박났다 뭐 그거 대박이었구나. 아니라니까. 윤정도는 이 종목분들 포스코퓨처엠 날라간 게 언제? 7월 28일 날 GM하고 13조은 때에 수주공신대회 계약했을 때 에코프로비엠 날라간 거 언제예요? 7월 13일, 7월 13일인가요? 7월 14일 작년에 실적 발표 나오고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긍정적이고 시간에 상하가 간 이후의 흐름. 그래봐야 100%대 상승이에요. 결론은 올해 들어서의 상승률이 다소 과합니다. 다소 과한 흐름에서 포스코그룹 지도는 좀 눌려져 있었고 그런 흐름을 바탕으로 놓고 볼 때는 LG화학의 기준에 이러한 추세 흐름을 놓고 보는 게 옳다. 실적이 화학 쪽에서도 양극재 쪽에서도 거기에 LGNR 솔루션에 대한 블록딜. 언제쯤이면 블록딜 얘기가 또 다시 나올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2700포인트만 돼도 LGNR 솔루션과 함께 블록딜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가 총액이 지금 얼마예요? 30조 조금 넘어요. 그런데 블록딜 10%만 해도 10조가 현금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일요일 날 21시에 추가적으로 진행해 드리고요. 잠시 쉬었다가 월요일장 국략주 복귀 교육 들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도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 저도 사고 싶습니다. 이런 종목. 이야, 지금 보시면요.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이런 종목분들 별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거래대금 터지고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추정치가 나오고 그리고 양봉이면 그 흐름 속에서 상한가가 나온다는 거죠. 어찌됐든 금요일 기준에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또다시 사상 최대치 신고가 24.34, 코스비 200지수 측례 상장. 그런데 그 비중이 높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유동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동 비율을 감안해 줍니다. 코스비 200지수에 들어왔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카카오뱅크를 신규 상장하고 6위까지 올라온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코스비 200지수에 대한 비중을 시가총액 6위만큼 다 줘버리면 그 이후에 카카오뱅크가 고점 대비 60%, 70% 이상 밀릴 때 시장 지수가 왜곡이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특례 상장이 된다 할지라도 비중은 극히 제한적으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물량에서 제한적인 비중만 외국인들 또 혹은 기관들이 살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인덱스 상품의 비중 이외에도 다른 쪽의 비중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확인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어찌 됐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기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 기준에 천만 주 이상 터지고 양봉일 때 들여다보실 수 있다.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솔루션, 성우하이텍, 두산 노보틱스. 성우하이텍도 평상시 거래대금이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또 1조 미만이고. 대신에 현대차, 기아의 이 추세 강화가 52주 신고가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들여다볼 수 있다. 하나솔루션 말상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분들의 변동성의 기준 대단하죠 지금.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5위, 시가총액 8위 이런 종목에서 흐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시장의 지수를 윤정두는 윗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1조 이상짜리 위주로 보시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고점 찍고 눌려있는 종목에서 펀드멘탈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혹은 펀드멘탈 검증받아야 될 종목이면 수급이 인정이 된다. 그렇다면 들여다보는 거예요. 막연하게 오늘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거 한번 눌림목 받고 또 올라갈 것 같은데 소설 쓰시면 안 돼. 시장에서는 소설을 쓰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제대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런 수익 나도 좋아요. 행복해요. 두산노부틱스입니다. HPSP입니다. 위메이드입니다. 이런 수익 감사합니다. 땡큐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 가져가시고 그리고 행복해하셔야죠. 지금 종목 검색기까지 딱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서 마무리 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께 기존에 말씀드렸던 11월 달 포트폴리오예요. 10월 말 종가 대비 11월 달 포트폴리오. 10월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종목을 줄였잖아요. 그래봐야 뭐 6개에서 4개를 줄였는데 SKI,닉스, 현대차, LG화학, 한미반도체. 이 종목이 10월 말 기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종가 기준으로 편입했다 했을 때 가상계좌 1억 계좌 기준으로 16%, 17%죠. 시장은요? 시장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12월 달 포트폴리오의 기준도 마이너스 4%까지 밀려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얼마예요? 플러스 2.8로 돌려줬어요. 계좌 수익이에요. 여기에는 두산 로보틱스 포함돼 있고 변동성 종목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하이닉스의 비중과 삼성전기, 현대차, LG화학, 시청자분들께서 저거 가겠어요? 했을 때 오히려 수익 범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주력 포트폴리오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HPSP, SFA 반도체, 또 위메이드 세 종목 다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신고가 찍고 눌린 폭이다. 그런 내용 보시고. 지금 방금 제주 반도체, LH전선, 아시아 이런 종목군들 나오는데 이런 종목은요? 앞서 보신 주력주들을 채워놓고 일부만 들어가실 수 있다. SFA 반도체도 시가총액 1조 전후에서 지금 맴돌고 있단 말이에요. 1조 이상일 때, 메이저의 수급이 유입될 때 그럴 때 들여다볼 수 있다. 아시겠죠? 코리아 서키트, 또 나머지, 루닛 이런 종목군들. 변동성의 기준은 최대한 비중을 줄여놓고 보셔야 됩니다. 15일째 검색기에 뜬 종목, 아까 보여드렸죠? 하나솔루션, HLB. 거기에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포착이 됐었어요. 두산 로보틱스, LG화학, 현대차까지. 이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오늘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오히려 낮추신다면 아, 내 계좌에서 저런 꼬박꼬박 1%, 2%, 3% 이런 수익이 계속 쌓여준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잠시 쉴 거예요. 쉬었다가 물 한 모금 마실 거란 말이에요. 그랬다가 마지막, 지금 종목 두 개나 있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예요. 자동차와 두산 로보틱스까지. 마지막 교육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와 두산 로보틱스까지. 자, 시간이 없어요. 이걸 다 볼 수 있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윤정도는 시간의 마법사니까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기아합니다, 기아. 아니, 왜 이렇게 못 가요? 왜 이렇게 저평가해요? 왜 이렇게 못 가요? 그러다가 오늘 살짝 움직여만 줘도 이야, 기아 이제부터 올라오겠구나. 오케이, 올라가야죠.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만 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릴 때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는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펀드멘탈 상관없잖아. 기술적으로 놓고 보는 거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그쪽을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성장성은 있는데 당장의 실적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매집을 해주는지 아니면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흐름을 가져가는지. 그런데 이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100조에 100조. 100조. 어마어마하죠. 영업이익이 지금 12조야.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 올해 기준에 영업이익 3위입니다. 현대차 1위,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 그런데 시가총액은요. 아유, 택도 없지. 결론적으로 드디어 현대차가 외국인 기간 쌍끄리가 됐어요. 외국인 기간 매수 얼마예요? 기간 매수 6,970주야. 그러니까 그전까지 외 끓이로 있었기 때문에 안 보여줬는데 어찌 됐건 6,970만 주 외국인이 920만 주. 920만 주. 920만 주면 여러분들 감흥이 없잖아요. 그냥 윤종국 제가 왜 그래요? 그럴 거 아니야. 현대차의 지분은요. 상장 주식수는요. 2억 1,100만 주입니다. 2억 1,100만 주. 원래 2억 1,300만 주였는데 200만 주가 없어져서 소각을 했는지. 2억 1,100만 주입니다. 거기에 9%라면 거의 5%. 어마어마한 거죠. 유통 물량이 없는데 5%란 말이에요. 거기에 기아는 3위입니다. 3위. 쌍끄리순면서 3위. 그러니까 기아가 올해 얼마 올라가요? 50%를 넘겨 올라가는 거예요. 고점이 53%까지 갔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내리 매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수급이 7월 이후에 멈춰지다 보니까 주가가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을 뿐이지. 펀드멘탈이 훼손되거나 수급이 꼬이거나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된 건 아니에요. 이 고점을 상식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점을 넘길 수 있을까 없을까의 기준.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당연히 5MA, 20MA를 터뜨리고 넘긴다. 시가총의 극대원주인 기아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툭하면 1조 5천억씩 터지는데 얘는 무슨 1조 택도 없어요. 그러면 1조가 안 터졌다고 이 추세, 이 추세 여기서부터 50% 올라온 수익 저거를 못 가져가느냐. 아니라니까요. 5MA, 20MA 거래를 터뜨리고 양봉의 기준, 추세의 반전의 기준. 이럴 때 보는 겁니다. 5MA, 20MA 거래는 터지고 양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따라붙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는 거래도 상관없죠. 그렇지만 기술적인 부분까지 겸허업해서 놓고 보실 때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저평가예요. 아무리 자동차 업종의 성장성이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현대차 기아 합산해서 어떻게 미국의 전기차 판매 2위. 그럼 성장성까지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15조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이게 정점이 아니잖아요. 15조의 영업이익 내고 아까 이 기아가 영업이익 우리나라 올해 3위라고 했는데 2위네, 2위. 윤정도도 떼찌떼찌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까먹으면 되겠냐고. 그래놓고 그냥 잘난 차 하면 되겠냐고.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15조, 12조입니다. 이 실적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시가총액이 15조짜리가 40조야. 주가가 올라와서 40조야.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매집의 규모 상상을 초월하는. 박수치고 좋아하는 날이에요. 이거 오늘. 왜? 현대차가 맨날 쌍끄리에 안 보였었는데 이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기간. 드디어 기간이 6천 주 사가지고 쌍끄리가 된 거예요. 누적적으로 어마어마하죠. 유통 물량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대차의 기준은 누가 뭐라 해도 저평가인 것은 기정사지로 돼 있고. 그런데 주가는 왜 못 가나요? 못 가기는 시장 대비해서 1.5배 이상 올라왔어요. 올해 못 가기를. 왜 못 가. 거기다가 지금 52조 고가가 툭 건들면 갈 수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21만 원대. 툭 건들면 갈 수 있는 위치죠. 21만 원대면. 매수평균 단가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없어요. 지금 외국인 기간 쌍끄리 매수평균 단가가 18만 8천 원. 프리미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저기서부터 랠리의 기준 최소 범위 제가 판단할 때는 30만 원 넘겨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게 갈 수 있을까요? 올해 갈 수 있을까요? 2020년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그리고 1월 달 첫째 둘째 주까지 해서 10월부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1월, 12월, 1월 그렇게 해서 11주 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LG화학까지 75% 올라왔습니다. 11주 동안에 75%. 그때 시장이 40% 넘게 올라가요. 그 흐름들을 왜 여러분들이 못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현대차의 기준, 기아의 기준 무조건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셔야 된다는 거 강력하게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여다보는 게 두산 오버틱스, 바이오 종목이든 2차 전지든 반도체 소부장이 됐든 또 지금 눌려져 있지만은 위메이드든. 이 종목군들은 누구나 서로가 잘나서 못났어 수주를 얼마 받았네. 적자네, 흑자네 얘기할 필요 없이 전부 프리미엄이 높아요. 50보, 100보야. 나는 그래도 수주 이만큼 있는데 그래 봐야 똑같아. 그 기준에 메이저들의 수급이 유입돼 있느냐. 당장에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집중돼 있느냐. 그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 아니, 솔직히 HLB가 언제 어떻게 흑자를 내려고 벌써부터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나? 메이저가 수급이 들어오니까 가격 반발이 세게 나온 거죠. 그 수급이 멈치는 순간 눌려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투산노보틱스 잘 보세요. 얼마? 4만 6천 5백 50원. 4만 6천 5백 50원. 그것 좀 얼마? 9만 원 훅 적농고. 9만 7천 5백 원. 100% 이상 올라오죠. 이거 여러분들하고 방송했을 때잖아요. 11월 6일부터 방송. 금요일날 얼마로 끝나요? 9만 4천 원대로 훅 적농겨요. 시간에서 좀 눌렸지만은 그냥 푹 건들면 9%, 10%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종목 검색계 많이 나오고 거래가 터지니까 나오겠죠. 왜 이렇게 변동률이 이렇게 확장이 될까요? 오늘도 또 나와요, 검색기에. 왜 이렇게 탄력을 받을까요? 8만 9천 원부터 나와서 쭉쭉쭉쭉쭉쭉쭉. 왜 이렇게 가볍게 움직일까요? 유통 물량이 얘도 없어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움직여서 동반적인 흐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장 첫날부터 연기금이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왜 연기금이 얘만 사냐고. 얘만 산 거야, 얘만. 그리고 나서 연기금이 어떻게 돼? 270만 주. 6,480만 주짜리의 4%를 산 거야. 어마어마하게 산 겁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도 둘쑥날쑥 줄어들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통해서 들어오면 시세가 강해. 또 일부 차이 실현하면 밀려. 그 흐름만 놓고 보셔도 돼요. 상장 주식 수 대비해서 유통 물량이 제한적입니다. 70% 이상은 구주주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호 예수 물량 풀리는 건데 나올 때마다 충격 전혀 없어요. 다 오버행 이슈, 다 해소하고도 가볍게 움직입니다. 내년 2월에 MSI 지수의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죠. 연기금의 지금 매직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죠. 4%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매집을 왜 얘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1번 기준에 급진계배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뭐라고 설정해드렸어요? 10만 5천 원 그 이상으로 지금은 설정을 잡고 있습니다. 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도 계속 교육해드렸어요. 이 교육 내용의 녹화방송 다시 한번 보시고요. 목표주가 3차 상향에서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일요일 날 21시예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다음 주에는 시발건 불기둥 가져가십시오. 저는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1번제 윤정도였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 Guessi